평화시장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CBS 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CBS 특집 기독청년 전태일은 주1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전태일 열사의 신앙과 그의 일기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 사상 등을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항변한 전태일 열사. 영화로도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 앞면에는 300만 근로자의 대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고 적혀있고 묘비 뒷면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라 살았고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태리, 전태리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섰다면 그 사람이 앞장섰고 교회에서 어린애들 학교 선생으로 돼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애들 양발을 벗고 있으면 자기 양발을 벗어서 그 애들을 신게 줘요. 다큐멘터리는 50년 전 세상을 향해 소리친 23살의 기독청년 전태일의 삶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또 그의 죽음 이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아 고난받는 자들의 곁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1970년대 세문환교회 대학생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미공개 간증 영상 등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또 전태일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도 금기시되는 분위기,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불혼시되는, 그런 건 신앙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불혼한 주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전태일의 삶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은 오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와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방송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